자막도 신용수 오빠 왜 이렇게 잘해먹어? 어어 그래 아들 잘하고 있어 장애 보고 앞에서 잘 보고 장애도 휠 쓰고 너 손이 왜 그래? 아 이거? 자전거 연습하다가 다쳤어 아 혼자 타니까 계속 넘어지고 손도 다치고 누가 잡아주면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 엄마 집에서 살아도 돼? 근데 너... 무슨 일 있어? 아마 한 시간? 아, 아니... 두 시간이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아빠는... 내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야?